저같은 경우는, 아... 저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어요. 시간을? 시간을 멈추게 한다기보다 제가 모든 거를 이렇게 스탑 스탑 이렇게 딱 멈추게 하고 싶어요. 모든 거 다 멈춘다. 남은 형 아닌가요, 그게? 네,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더우먼이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어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고마워, 최. 여러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하는 거에요. 하느님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저의 리더? 네. 아이언맨? 저는... 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여자의 마음을 읽고 싶다. 아니야, 여자의 마음을 읽잖아.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고 싶다. 아이언맨?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읽고 싶다. 음... 와우, 오케이. 벽을 지나갈 수 있는. 벽을 지나갈 수 있는. Going through the walls. 그죠? 왜 그냥... 투명인 건 아닌가요? 아니, 투명인 건 아니죠. 그 엑스맨에서... 그냥 벽으로 들어... 그죠, 밑으로도, 밑층으로 내려갈 수 있고, 위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왜요? 뭐 무슨 특별한 일 있어? 왜? 그냥 계단 내려가면 되잖아.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아니면 문 열고. 그냥... 뭘 훔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우와, 대박이다. 영원은 벽을 지나갈 수 있는 기능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지나갈 수 있는 것과, 벽을 지나갈 수 있는 것과, 아니면... 그냥... You can go downstairs, upstairs, anywhere. Upstairs, left, right, north, south. But not invisible. Yes. You're not invisible, but you can go through walls and go through floors. Wow. That's gotta be fun. That'll be pretty fun. I wanna do that. All right, all right. Okay, what about you? Joker. Joker. She's the Joker. I'm Joker. 저는, 그, 되게... 하늘 나는 거 있잖아요. 되게 그냥, 편한 건데... 슬림? 네,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심심할 때, 아 집에 가야지? 이렇게 가고 본 줄 알죠? 그래서 너는 여행을 해야 하죠? 네, 날아가면 예를 들어서 스케줄 갈 때, 이제 좀 가다가 어? 늦었다, 날아야지! 야 그러면 사냥꾼이 총으로 쏜다 아 왜 이러세요? 요다씨 왜 이러세요? 그래서 지수는 여러 곳에 여행을 해야 하죠 특히 스케줄에 여행을 해야 하죠 그리고 영원은 말하는 게, 여행을 해야 하죠 훈련을 하면 훈련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해야 하죠? 뭐지? BOOM!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을 물어봐야 하죠 뭐 그런... 오케이 그럼 다니엘은 아니지 알았어, 다니엘 물어오지 마 그로 물어오지 마! 그래, 너는 항상 여기 있어야 하죠